멋있다. 중간에 한 바퀴 돌면서 입장해 주세요. 정말 멋있는 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Of course. 3일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제자리에서 턴하고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다비드 미켈란젤로 프란체스카 피자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비드 님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미지가 딱 다비드 님 같았어요. 다비드 님은 만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캐릭터를 상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아바타처럼 잘생긴 외모 또 하나는 뭔가 수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딱 그 두 번째 셨죠? 근데 솔직히 아바타 분이 너무 잘생기셔서 제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거리는 있었어요. 제가 춤을 추기로 해서 춤을 지금 출까요? 진짜 애가 모르겠다. 진짜 애가 모르겠다. 진짜 애가 모르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제가 생각한 이미지랑은 달랐어요. 모르겠어요. 제 마음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